대한민국 리듬 타게 만들고 여심을 제대로 취향저격한 분들이죠. 2015 최고의 신인 아이콘입니다. 어서오세요. Get ready, show time. 안녕하세요, 아이콘입니다. 먼저 9월 마지막 주 1위를 축하드립니다. 데뷔하자마자 1위를 해서 기분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1위 소감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은 저희 같은 막 데뷔한 신인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더 노력하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주향저격뿐만 아니라 앨범의 다양한 곡들이 엄청 사랑받고 있는데요. 오늘 인기가요에서 어떤 무대, 어떤 곡 보여줄 거예요? 네, 가을에 듣기 좋은 에어플랜 그리고 리듬 타기 좋은 리듬 타. 오직 인기가요에서 만나보시죠. 예, 오직 인기가요에서만 볼 수 있는 아이콘의 핫한 데뷔 무대는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다음 무대를 아이콘이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 먼저 남성 팬분들을 힐링시켜주는 청정돌 에이프레르 무대가 소녀 팬들을 신나게 만세하게 만드는 세븐틴 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사로잡은 대세 신인 업텐션까지 뮤직 스타트! 이유